첫 번째 순서를 가지고 계신 팀이 가장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분들은 빨리 끝내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아니 근데 너무 기대가 없어서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요? 네. 뿔뿔뿔! 뿔뿔뿔! 진짜 너무 부담스럽다. 저희는 전문 래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담감이 많지는 않아서 네. 해보겠습니다. 기대할게요. 하나, 둘, 셋. 트롭 두 빛! 와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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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노동원의 시력은 바베! 나 레이더 15년 차 가수 음악 방송 가면 모두 나를 고인물이라고 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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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차 가수 음악 방송 가면 모두 나를 고인물이라고 하지 뭐야? 근데 오늘 오니 조상님들이 앉아계시네. 사실 존버가 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 예. TV 보면서. 예. 우와! 뭐야? 어디 꼬마 씹던 게 그냥 말해. 그때 3년이나 집에서 진짜 놀던 언니가 파로라야 나.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우와! 오! 너무 좋아. 너의 소리. 비트가 왜 이렇게 좋아? 너, 나, 연결 고리. 이거, 너, 나의 스토리 스토리 짜리! 뭐, 뭐야? 잘하네!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아, 뭐야? 준비했네! 아니, 비트 대박이고. 너무 잘하시는데? 야, 비트 진짜 좋다. 와, 진짜 놀랐어. 비트는 제가 골랐습니다. 우와. 비트도 좋고 다 좋았어. 너무 좋은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나, 레이나, 15년 차 가수. 음악 방송 가면 모두 나를 고인물이라 하지. 근데 오늘 오니 조상님들이 앉아계시네. 사실 좋은 거가 답이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게 진짜 멋진 거야. 오, 가사 들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죄송해요, 발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댓글을 읽었는데. 아, 여기 다 이렇게 대 선배님들의 제가 낄 자리가 아니다.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제가. 오, 정말? 네, 그래서. 근데 3년이나 집에서 진짜 놀던 언니가 바로 나야, 나. 그리고. 너처럼.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르륵 해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다. 내가 내 연결고리다. 약간 랩 정신은. 랩 정신은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담는 게 좀 있잖아요. 어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떠신가요? 진짜, 저 진짜 놀랐고. 진짜 요즘 래퍼가 됐어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약간 느낌도. 오사카 뭐 뭐라고. 맞아, 맞아. 하라쥬쿠. 아, 하라쥬쿠. MC 하라쥬쿠. MC 하라쥬쿠. 주쿠. 주쿠. 한 번만 더 있었으면. 이게 연습을 좀 더 했었으면. 아, 근데 너무 잘했어요. 역시. 진짜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좋아요. 와, 끝났다, 끝났어. 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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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선수. 저희. 아, 우린가요? 네. 저희가 나갑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랩을 정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대 없이 편하게 봐주시면 되고. 아니, 저 양말이 너무 신기한 거. 저희가. 저 양말 너무 견제돼요. 잘하실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자, 리듬 타는 건 전문이기 때문에. 자, 바로 갈까요? 네. 드랍 더 비트. 드랍 더 비트. 예. 어, 예. 어, 예. 어, 예. 나인티나인티나인. 나인티나인. 죄송합니다. 나인티나인티나인티나인. 와우, 와우, 와우.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그만, 그만. 그만. 멀리에도 잘 나가는데 난 어떡해.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서 어메이지. 언제든 콜 밑에 미적이 됐던데. 대체 불가능 캐릭터에 나. 접신하신 거 아니에요? 접신하신 거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 캐릭터에 나 하드케이려. 빡세여. 빡세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빡세여. 빡세여. 대비도 낮아지. 빡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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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던 언니. 이 채널 채널S. 해리나. 이지인 나르샤. 아 디자인 못들어지겠네. 아이비. 좋아. 우리, 우리.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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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웃겨. 우리가 간다. 시청률 0.2, 우리는 10.2. 시청률. 첫째의 최고의 신나는.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자이언트 핑크 컴온! 래퍼 엄마! 아들 엄마! 나는 딸들 엄마! 샤플 쿨! 야 인마 여기 봐봐! 나 무서울 게 없어! 없어 마! 눈을 빨로 봐! 아니지 마! 나 너무 택배하나! 나 너무 택배하나! 아 나 언니 얼굴이 너무 택배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언니 접신하신 줄 알아요? 거꾸로 뭐 건너서 어메이징 언제든 콜밀 참이적이 됐선배 접신하신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 가수는 혹시 들리셨나요? 아 네! 아 불만 들으세요! 화제성 최고의 신나는 우리 둘이! 자이언트 핑크 컴온! 래퍼 엄마! 아들 엄마! 나는 딸들 엄마! 라임이야 라임이었어! 라임이 안 좋네! 엄마 라임! 이게 라임이에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임이? 야 인마 여기 봐봐! 무서울 게 없음 마! 니 제 팔로 마! 마마라임 마마라임! 와 지금 심사위원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혹시 심사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다방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끼를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아요! 많이 창피하긴 하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얼굴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지금 많이 민망합니다 자 좋아요 우리 3번 나르사씨 미루씨 와 기대된다! 기대됩니다! 한 팀인 건 아시겠지만 뭐 사실 이렇게 교류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Drop the beat 와 멋있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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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예 yeah Come on! Yeah yeah 노던 언니 우리에게 갑자기 랩 배틀하라니 이게 뭔지 랩 배틀하라니 이게 뭔지 내 어깨 위 뭔지 툴툴 쳐러내고 어디 한번 해 보자지 놀던 거니 우리에게 갑자기 랩패트라니 이게 뭔지 내 염김이 뭔지 둘 둘처럼 내고 어디 한번 해보던지 전라남도 순천의 사랑 1981년 11월 2일생 나라 이름 줘 아름다울 미 즐기롤 해 해 해 그래 다 알겠어 근데 너 서태지가 되고 싶다고 서태지 따라서 자퇴했잖아 그리고 유학 갔는데 9개월 했잖아 그런데 서태지는 안되고 신여성 되겠다고 노브라 했잖아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신여성 되겠다고 노브라 했잖아 너야말로 놀던 어니 놀던 어니 비오며 축 처지는 머리 멘트는 언제나 심도금더리 나르샤 하늘 위로 월월 나르샤 이제 유명한 건 육룡이 나르샤 너 이제 아냐 육룡이 나르샤가 더 유명해 어떡할 거야 요 어쩔 태비 저쩔 티비 어쩔 냉장고 저쩔 냉장고 yeah yeah 놀던 어니 우리 갑자기 랩 배틀 하라니 이게 뭔지 너의 어깨 위 뭔지 툴툴 절어내고 어디 한번 해보던지 놀던 어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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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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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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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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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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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싹 대박 깔끔하다 깔끔하다 나르샤 씨 신발과 뭐예요 아니 서로 리스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도 안 던져줘요 그거는 그 댄스 할 때 댄스에서 던지는 네 어디서 보긴 봤는데 보긴 봤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 근데 진짜로 나르샤 씨랑 그 우리 미료 씨는 합의 진짜 잘 맞긴 하네요 그룹이라 그런지 예? 맞았어요 언니 굳이 그렇게 포장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 자이언트 핑크가 짜증내더라고요 처음에 안 맞은다고 너무 안 맞아 근데 저희는 정말로 그 어떤 프리스타일의 묘미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네네 멋있었어요 진짜 네 오 그래요 이번에는 아이비 씨와 우리 은하 씨 우리 사람 좋은 아이비 씨 기대가 하나도 안 되죠? 아니 오히려 기대돼 기대가 안 되니까 맞아 맞아 잘할 거 같아 아 약간 저는 사실 작가님한테 좀 자신 있다고 얘기했는데 괜히 그렇게 얘기한 거 같고 우정에 관한 랩입니다 네 우정에 관한 프렌즈쉽 예! 우와 우동의 yeah yeah 우와 머릿속 네 와 오 와 와 와 와 올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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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날리고 싶지 우리가 처음 만난 2016년 뮤지컬 아이다 상견의 날 마치 인형같이 빛났던 날 넌 보석같이 반짝이고 소중함 그땐 알지 못했던 나의 인생 친구와의 만남 우리가 쌓은 무대 위에서의 우정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 빛나는 우정 서로의 삶에 울고 웃으며 등을 두드려주던 우리의 삶 멜로디라... 뭐야? 서로의 삶에 울고 웃으며 등을 두드려주던 우리의 삶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너와 나 지금처럼 번제나 서로의 삶에 사랑과 빛이 함께하길 영원히 기도해 주길 영원히 바래 뭐야? 너무 잘하셔 드랍트 빛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준 내 친구 우리 인생 축구하다 우리 우정 forever Put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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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s up! Hands up! Hands up! Everybody scream! Scream! Everybody scream! Let's go! 잘 가셨습니다 신박하고 좋네 멜로디 랩이 나올지 그러니까 멜로디 랩 대단하다 아이비 언니가 너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굽은 분량이 없어 제발 저는 최대한 작게 적은 분량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무대 우리가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마지막이니까? 크루디 세리나 아 마지막이야?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 똥백이다 고마워 제 본명이 박현주인데 본명이 나와서 저의 과거와 현재를 훑어요 사귀었던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다행히 이니셜도 안 나와요 다행히 주제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 얼굴은 바뀌어도 예쁘고 착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그럼 크루디 씨도 혹시 싹 바꿨죠 누가 봐도 바뀌었죠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새로 태어났고요 솔직해요 좋아요 이런 이야기가 담겨있다 네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드랍 더 핏 Who's the poppin? Who's the poppin? Who's number one Diva? She's Taterina Let's go Put the winds in the air We hot We hot we got We hot we got Knut고 대기실에서 화투를 접었어 우리 현지언니 진짜 학교 안 갔어 장난하냐? 진짜 놀았어 놀던 언니들도 현주 보면 도망쳐 She's a legend 디바 체리나 언니는 무대에서 빛이 나 세봉이지만 누구보다 여려 말도 테레사 넌 보다 퍼져 난 그녀의 절친 추리 졸업 사진 보면 노 프리티 엄마 내게 말해 궁금하니 살길 많이 고쳤지만 마음은 똑같지 언니 우리 얼굴은 바뀌어도 예쁘고 착한 마음은 똑같겠죠? 똑같애 얼굴 바뀌어도 얼굴은 안 변하겠죠? 안 변해 Let's go We hot we got 위로 올라가 놀던 언니 우리 난리나 We hot we got 위로 올라가 놀던 언니 중에 최고 우린 난리나 Here we go We hot we got 위로 올라가 놀던 언니 우리 난리나 We hot we got 위로 올라가 놀던 언니 중에 우리 최고 난리나 Put your hands in the air We got we got 위로 올라가 We hot we got 위로 올라가 We hot we got 위로 올라가 We hot we got 올라가 위로 돌아가 arez cases 공격 빅스 업로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다르다. 댐핑이. 근데 죄송하지만 리나 언니 파트가 너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너무 잘 짜서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그냥 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너무 트루니 씨가 혼자 했습니다. 너무 잘 썼어, 트루니.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는 잘 연결해 주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